지난주 필 수업을 끝내고 지원장과 수강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아주 그냥 오늘 수업 나 그냥 대만족이야. 너무 대만족이야. 큰 만족이에요. 하 너무 좋아. 오늘 주제는 말이죠. 귀여움이 댄스. 부잉 부잉 부잉. 아아 아아. 이러네 하기 싫어. 어 된다 된다 된다. 아 오렌지 교수생. 오늘 저기 뭐야. 수업들 하느라고 고생들 많았고. 매니저분들 시간 날 때 한 번씩 저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줘. 시간이 왜 안 돼. 선생님이 보자고 보는 거지. 매니저분 뭐 바쁘시나. 바쁘셔요. 지 선생님이 좀 보자고 그랬다고. 아 그래. 얘기 좀 해볼게요. 아 그래 그래. 일단은 그 저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는데. 매니저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해. 자네들. 그래서 빈손으로 오시면 되죠.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얘기해 매니저들한테 뭐 들고 들어오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오늘은 매니저와의 특별 면담. 유진이 매니저 좀. 아유 예예. 타샤아. 아유 예예. 예예예. 일인이 잘 될 거야. 나중에 애가 필이 충만해. 내가 유진이 필을 봤어요. 열심히 하고 느낌 좋고. 타샤는 내 딴이니까. 타샤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유 네. 이쯤에 있으면 뭐가 좀 있겠지. 다음에. 다시 온 걸로. 세상에 언젠데. 침대 한 장 불려서. 이거 선물이라고. 감사의 의미로. 제가 따뜻한 난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소개를 해 드릴까 하고. 아유 자아. 이거 역시 대표님이 센스가 있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안 씁니다. 안 하셨어요? 타샤 좀 신경 쓸게요 제가. 아 네. 나 이거 어떻게. 29. 네? 아유 어떻게 돼.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보다 더 불쌍하게 생겼네. 도와드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유진이 이러면 얘기를 해야지. 다른 거 준비한 건 없고. 에이. 에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안주머니에 손 넣지 마요. 본인이 써. 아니 아닙니다. 약소하니까. 에이. 안 넘어가. 아 별거 아니에요. 우리 동생 같은 분이 뭐 놓고 가면 안 넘어가. 아이고. 들어가세요. 네 유진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유 유진이 걱정하지 마요. 들어가세요. 고생해요. 네. 돈 힘든 힘든데 뭘 또 넣었어. 이거 상품권이야 뭐야. 아 새 혈압이 쓰러져 죽겠는데 내가. 치명적인 거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거 하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처음에 들을 때 기대되고 무서웠어요. 네. 근데 댄스 영상 많이 봤고. 좀. 좀. 연습했고. 왔어요. 지원장님께서. 더티한. 그런. 섹시한 필이 있으시잖아요. 좀 잘. 잘. 제대로 배워가서. 좀 응용해가지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은밀한 거래를 마친 뒤. 지원장 눈에 뇌물로 보이는 수강생들.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알잖아.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타샤 좀 신경 쓸게요 제가. 아 네. 타샤는 지금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망살 입었어. 아니 오늘 컨셉 비워서. 자기 필대로 입어서. 이런 수업 자수는 너무 좋아. 혹시 저. 조금 흔해져서 쓰는 음악이 있나요? 오랜만에 우리 저 수강생들이랑. 끈적끈적한 거. 저희가 몸 좀 풀어보게. 이 단장님. 셋댓으로 갈까요? 셋댓으로 갈까요? 셋이. 셋이. 아니 추워서. 발음이 지금 안 돼요. 셋이. 셋이. 셋이, 셋이. 원장님. 한 명 쳐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이거 봐. 드디어 이렇게 발람이 일어나세요 이 단장. 한 명 쳐내야겠다고. 오죽하면 선생님을 자르겠다고. 어? 우리가 지금 저 입에서 고드름 나오게 생겼으니까. 입도 푸는 의미에서 예열 좀 할게요. 자, 유진이 먼저 나가자. 아, 이거 봐. 벌써 틀려졌잖아. 웬만해서 우리 유진이가 방송에서 허벅지 터치 안 하는데. 아이, 좋다. 자, 다음 1호님. 괜찮아요, 이런 거 복수 괜찮아? 잊어먹지 않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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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런 거 좋지, 그렇지. 자, 타샤 한 번 봐야죠, 타샤. 타샤. 타샤는 의상 오늘 좋아요.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토끼로 마무리. 자, 이 단장님. 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이 웬만해서 오픈을 안 하는데. 선생님, 오늘 눈빛이 좀 이상하신데요? 단추구멍. 아니, 이런 솔직함 너무 좋아. 섹시한 건 이거죠. 이게 19분짜리인데, 큰일 났네. 옛날에 많이 했던 거예요, 저희 때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남필 댄스 교습서 오늘의 주제, 치명적인 유혹필 댄스. 오, 누구한테 이렇게 유혹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당해보고 싶네요. 아, 당해보고 싶다고? 네, 아직까지는. 자, 타샤는? 어떤 사람한테 유혹 당하고 싶어요? 지원장님. 아, 형님. 큰일났다. 큰일났다. 미안한데 인생 망치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몸을 풀어봤고, 성구로 한번 출발을 해 볼까요? 비의 널 붙잡을 노래. 오늘의 몸풀기 댄서. 섹시 카리스마 비의 널 붙잡을 노래.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단장님의 춤을 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우리가 이거 동작을 하나하나 배워봐야 되는데. 아니 이게 전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빠른 음악에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놀라질 않았는데. 오늘은 이 흐느적 되는 게 딱 들어오니까. 지금 당황스럽네요. 오늘은 좀 배워보죠. 일단은요. 윗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고요. 손을 그냥 벌려주시고. 웨이브를 세 번을 타시면 돼요. 타시고 무릎을 한 번 쳐주시고.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쳐주시고. 반대 틀어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쳐주시면서 앉으면 돼요. 안고 다시 무릎을 쳐주시고. 쳐주시고. 웨이브를 하면서 일어나셔서 한 바퀴를 도시면 돼요. 돌고 웨이브 세 번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유진이 자신 있고. 타샤는. 반판이에요. 하프하프 반반. 반반이요. 네. 네. 외국어 되게 나쁜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냐면 거의 반기면수기입니다. 유엔 총장. 근데 제가 이렇게 큰 웨이브에는 약간 좀 떨어져요. 크게 한 번 만들어봐. 크게. 그렇지. 거대하게. 거대하게 한 번 만들어봐. 조선인가. 이러니, 챔피언은 처음이돼 나도. 네, 처음이돼. 자,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자신감 같고. 그렇지. 네 손에 날 밀어내.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아, 그림 좋다. 아, 이거 지금. 아, 이대로 넘기기는 지금 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지 저는 약간 좀 들어왔거든요. 약간 좀 들어왔죠. 조금 양심에 갇혀서. 그렇죠? 어, 이런 푸업 때도 좋아요. 유진이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네. 얼마 지모절러요? 저요? 네. 얼마 지모절러요? 모자하지 않아요. 오, 만족한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타샤는 빼고 둘이 한 번. 아직 만족은 못했으니까. 제가 이게 왜 아쉬운지 알았어요. 어, 왜, 왜, 왜. 지원장님 못 봤어요, 저희가. 갑시다. 선생님 거는 보면은 이거 여러분들한테 나는 휠을 공급해 주러 온 사람이지. 아니, 안경을 벗으세요. 네? 그 안경을 벗으시고. 한 번 해 주셔야죠. 그래요. 한 번 보여주게. 아니, 몸이 안 되니까. 복근도 한 번. 되면 해야 돼요. 다 다 다 나누고 네가 kalian AWPLED H 어떡해요. 어떡해. 못 봤어. 야 이게 근데 춤이라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거 잠깐 움직였는데 이마에서 육각수 터졌어 이 단장님이 아무래도 섹시 댄스 이거는 정말 육의 섹시 댄스다 한번 그 섹시 댄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웨이브가 많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세요 그 섹시 댄스의 기본은 웨이브라 이거죠 어떻게 이루니 웨이브 좀 돼요 웨이브 80에 프리 20 갑시다 웨이브 80에 프리 20이요? 웨이브 들어갔다 그렇지 오우 좋다 오우 야 좋다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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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우 움직인다 웨이브 들어가니까 근데 같은 남자가 와도 섹시하네 유진이 80에 20 갈까? 오우 야 이거 봐 자기 분야가 있어 웨이브가 하기 힘들어 이거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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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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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우 야 오우 이거 봐 섹시하잖아 자 우리 타셔는 지금 추워가지고 진짜 이치폴드예요 자 웨이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80 20 섞어가지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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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우! 어우! 경추! 어우! 어우! 이야! 어어! 어우! 야야야야! 이야! 오오! 그래요! 이야! 아, 아주 좋아요! 이 느낌이지? 아주 좋아요! 오늘의 메인 수업! 치명적 유오피댄스! 섹시함이 물씬 풍기는 시스타의 나혼자! 이 노래 나혼자 춤이 다리 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짜신 분이 핫다리 춤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핫다리 춤이 여기 올라갔다가 내리고. 이룬이도 이제 남자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타 남자들을 유혹을 해야 되는 거거든. 네, 맞아요. 유혹이 되든가? 보니까? 물론이죠. 저 완전 따라 추고 그랬죠. 시스타 안무를 좀 아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장님. 일단은 손을 여기다가 왼손을 이쪽으로 올려주시고요. 다리는 돌려주시면 돼요. 처음에 안쪽, 바깥쪽. 그다음에 다시 안쪽, 바깥쪽 오다가 다시 업으로 미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시 오시고. 올렸다가 앞으로 내리시면 돼요. 앞으로 내리셨다가 다시 들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도는 거예요. 튕기고 돌고 골반을 이쪽으로 튕겨줄게요. 한번. 앤. 튕기고 이제 여기서 손을 이쪽으로 잡으시고 손은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셔서 여기서 한번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떨어지면 돼요. 골반 이렇게 다리가 쫙 펴지게. 다시 한 번 더 밀고 다시 내리고. 그다음에 그대로 들어오셔서 엉덩이 웨이브. 엉덩이 웨이브. 그다음에 갖다가 놓고 다시 갖다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선생님도 이 C스타의 춤을 보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오늘 이 춤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C스타의 라운자 스텝 1. 처음에 손을 여기 잡으시고요.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주시면 돼요.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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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시 가십니다. 다시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이렇게 오시면 돼요. 여기서 다리를 들어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들어주셨다가 바깥쪽으로 내려놓으시고 다시 들으셨다가 여기서 이제 들을 때 포인트를 어깨를 살짝 안쪽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1 2 3 4 2 2 드셨죠?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가 이제 쪼개는, 살짝 쪼개는 박자가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갔다가 내리시고 올렸다가 여기서 들었다가 힙을 이쪽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포인트를 주시고 그대로 이제 힙은 똑같습니다. 손은 그대로 올리시고 엉덩이에 손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대로 갔다 갔을 때 얼굴은 이제 저쪽, 시선은 저쪽으로 보이시고요. 그대로 뒤로 쿵 쿵 쿵 쿵 두 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대로 다리를 뒤로 빼시면서요. 힙 웨이브 쿵 딱 쿵 딱 두 번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가져가십니다. 1...2...3...4...2...2...3...4 Dat, u...3...4...2...3...4...1...2...3...4 1, 2, 3, 4, 1, 2, 3, 4 드셨다가 놓으시고 그대로 잡으십시오 Let's play dance 일단 우리가 느낌 살려가지고 네 자 나, 저요? 네 아, 휠이야 휠 잡아, 휠 놓치지 말고 휠 놓치지 말고 1훈이 저 휠 못 잡았지 지금 아, 네 동작이 신경쓰면 휠 못 잡았지 그렇지, 동작을 신경쓰니까 유진이 나 혼자 길을 걷고 나 혼자 TV 보고 나 혼자 취해보고 이렇게 매일 울고 울고 사전을 못 뱉어 왜 다 비린다 안 해 오늘도 잠 못 자 이야, 이게 네 선생님 딱 봤을 땐 이 느낌보다는 동작 따라하기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들 휠이 아주 충만한데 여기서 휠을 조금 더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섹시 유혹 휠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단장님께서 예, 시범을 보여줄게요 좋아, 좋아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들어가야지 그렇지, 웨이브 들어가야지 자, 팔려야지 그렇지 이거예요, 이거 티슈 하나 넣고 우리가 제 하나 때문에 정진이 산만해지면 안 돼요 시작 오, 됐다 오, 됐어 이거 오, 됐어 오, 됐어 자, 됐어 오, 말렸어, 말렸어 오, 야 오 자, 유진이 시작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야, 박수 이야, 휠 좋았어 오, 좋다 오, 좋다 잘한다 타샤도 잘한다 타샤도 잘한다 밀어, 밀어, 밀어 그렇지, 오, 잘한다 그렇지,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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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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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 오, 오 몰라, 몰라 어? 이야, 박수 이야 잘했어 유진 씨보다 웨이브를 더 많이 타더라고요 웨이브 많이 탔어 오, 대단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유연성 그리고 폐활량의 엄청 효과적이기 때문에 간단한 게임을 해봤습니다 시스타인 나 혼자 스텝 2 여기까지 보셨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동작이 처음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안무가 살짝 틀립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손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2에 내려주시고 3, 4에 잡으시면 돼요 반복 동작인데요 여기서만 이제 안무가 틀리니까 여기만 유의하시면 돼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1, 2, 3, 4 1, 2, 3, 4 2,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오늘도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말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불고 너를 원하고 없어 후회해도 사용했어 우리도 나 혼자 나 혼자 길을 걷고 나 혼자 TV를 보고 나 혼자 취해보고 이렇게 매일 울고불고 사랑 전 내 품에서 내 비싼 그림자 안에서 오늘도 참 못하 아무래도 오늘 좀 섹시 쪽에 가까운 사샤가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지 마시죠 섹시했습니다 저 이룬이가 아주 푹 빠졌는데 섹시했어요 아 그러네? 아니 같은 여자가 봐도 이렇게 아 섹시하다 이런 게 저 유진이 오나? 완전 왔어요 지금 완전 왔어? 이거 할 때가 특히 장난 아닌데요? 이거 다리 한 번만 해줘봐 다리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섹시하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춤 배운 것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배운 것들도 그렇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요 항상 머리에 담고 다녀야죠 뭐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남자 멤버가 조금 그 수업 태도가 좀 해이한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뒤에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해줘요? 아니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긴장해야지 저 신스타인의 나 혼자 이거 총 복습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멋있어! 비하! 잘하 잘한다 섹시하게 섹시하게 유혹해야지 유혹해야지 그렇지 아 아까보다 좋다 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많이 돌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 내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더 섹시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아시스트 앉아도 되게 어렵지만 동작 너무 섹시해서 그래서 휠 더 많이 받았었어요 외모상으로도 보면 섹시랑은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이번에 좀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휠이 좀 있다는 걸 좀 깨닫고 은근 섹시함이 있습니다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섹시하게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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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고 표정 그렇지 표정 좋다 그렇지 표정 표정 섹시하게 섹시하게